총 10건의 공고고발 사건 중에서 오늘 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어떤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대판적 사실을 기초해서 법사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이따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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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나오세요. 원래 밤새우고. 그러면 가서 완전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되죠. 우리 이제 낯술이나 한 잔 하자. 진영남법에 걸려요. 자기 돈 내고 먹는데 뭐. 돈 안 연락을 했구나. 페빈에 있는 도시로요. 시장의 검찰장하고 시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해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동광지장이 저기 맞지 않아. 네. 그 광실에 바꾸면 좋겠네. 동광지장으로 다시 가졌죠. 아까 그 기간이요. 아까 내가 가졌죠. 너무 추억이 되게 하시네. 우리 반응을 좀 노력하고. 그래서 지원자로도 노력하고. 응. 저기 가봐요. 자. 갑시다. 아이고야. 이제 와봐. 여름부터 맨날 이러고 다니지. 하하하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냐. 들어가봐. 들어가두봐. 들어가두봐. 조금 내려보자. 네. 좋습니다. 네. 아껴보자. 앞에 오르세요. 부위해봐라 해서 그럼. 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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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하단하. 고마워요. 이재명. 아까 이재명. 하하하하. 뭐. 하하하하. 사장님. 사장님 이리. 이재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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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잡아 밑에 밑에 밑에를 잡으라고요 저 내려 내려 누구 카메라가 진짜야? 알아맞춰보세요 제일 이쁜 여자친구 저예요 은광지상으로 막걸리 물어오라래 이거 화나니까 막걸리는 하자 아니 박군사랑은 왜 저러는 거예요? 기장님 오늘 일찍 들어가주세요 꼭 좀 주무주세요 막걸리 한 잔 들어가세요 밥 막걸리 보러 갈 거야 오는 게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어디든 빨리 갑시다 고마워 저 저기 가면 어디든 갑시다 우리 김 변호사님 부탁하십시오 이 변호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알아서 갈 테니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바깥 한 잔 먹고 어디 나중에 한 잔 하실게요 네 고생 많으시고 필요한 거 다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죠 원래 예정 시간은 6시까지 그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4시 반에 끝나버렸네요 너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들이라서 너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들이라서 얘기 있었는 이철혜수 후보가 말해 왜 알아? 네 조사하고 자세히 논쟁하고 할 것도 없이 해명 자료를 내고 종결했습니다 처분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겠지만 결과를 기다려볼게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기분 나쁩니다 끌적지근합니다 여기 6시에 나올 줄 알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6시에 나올 줄 알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6시에 나올 줄 알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6시에 어? 6시에 오실 분들 많이 있었어요 어? 그럼 6시에 오실 분들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 왔고 해가지고 거기 오라고 그래야지 왜 귓질나와 그때 나오잖아 그랬지 구속되어 아예 못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농주들이 많이 나와서 밥 수치게 해야지 아휴 기도했어요 지금 성당 가서 기도하고 왔어 아휴 내가 뭘 잘못한게 내가 뭘 잘못한게 내가 뭘 잘못한게 그러니까 여름까지 나오죠 네? 여름까지 나오죠 여름까지 나오죠 가만있어봐 나도 사진 하나 찍어서 네 조사가 끝나서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6시까지 조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서 지금 4시 반인데 검찰 수단은 끝났습니다 이 검찰청 이 검찰청 전에는 재판하러 생계로 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사 받으러 끌려다니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에 사실에 합당한 독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막걸리 먹으러 갈거에요 술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화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다는거에요 하하하하 그만해 아이고 아유 밥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괜찮아 지금 일찍 나오쳐가지고 지금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객관적 사실인데 뭘 잘못한게 없어서 있는 사실이대로 다 밝혔고 의외로 검찰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 합리적 법과 원칙에 따르면 합리적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하여튼 그 얘기죠 그걸로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사람들이 단순하고 고발이 너무 평이 없는 것들 많은데 다른 식당인데 예상보다 빨리 근무시간에 막걸리 먹는다 욕하라 욕하라 그래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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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있음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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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 오세요. 시원한 곳으로 주문한 곳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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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